안녕 우와 이거 소리가 훨씬 좋은데? Let's see 야 제가 위층에서 오면 아 우리 뷰물은 뷰물 위도 좋다 아 아 전부는 처음이네요 저는 가습기를 들고 왔습니다 짐이 이만큼 됩니다 발급표 폐기를 하기 위해서 휴지 두 장도 깔아놓고 소원은 오케이 바이러스 모로 형의 드라이브 킬들 신경이 하나 둘 하나 둘 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